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아우야 비가 많이 와 예 아우 야 오늘 저희도 금요일날 오후 되니까 비 많이 오네 예 잠깐 파도 비도 오고 하니까 파도 예 바다도 좀 보고 해서 왔는데 바람 많이 부니까 장난아니에요 파도가 좀 더 세지는거 같애 예 우리 여기 해녀 그 삼촌 또 막 입고 하니까 아우야 비 너무 많이 온다 야 빨리 뭐야 아우야 장난 아니네요 비가 많이 와서 예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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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발이 좀 많네 아우 밥 안 떠? 응 음 오늘 재질 씨 갔다 왔어요? 응 아니 성산 쪽에 갔다 온 씨앗 씨앗 갔다 왔 슈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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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상 쪽에 정신 먹을래 갔다고 하네 슈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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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계국 사주 온 게 슈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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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수 고기를 안 먹으라네 슈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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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놀러 가지 않았어요? 응 놀러 갔다가 거기서 밥 사주신 거? 놀러 갔다가 거기서 밥 사주는 거 정신 안 먹인가? 그래요 거기서 모아미에서 놀았어요 거기서 정신 먹고 형 나와네 또 선생들 많이 들어 또 선생들 부야요 하는 거야 또 소생들 또 프로그램 하는 선생 맛 나네 거기서 허다네 밥 먹고 프로그램 해겐에 왔구나 응 밥 먹고 프로그램 해겐에 왔구나 정신 뭐 정신 잘 놀다 먹으네 오늘 좀 빨리 온다고 하더라 나한테 문자 하나 왔더라 선생님이 오늘 엄마 빨리 갈 거다 해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선생님 그만두 전나 그럼 전나 해야지 빨리 갈 때 빨리 전나 온다고 해야지 저 난이도 빨리 가고 늦게 오고 하는 거 나네 오늘 태시민 다른 쪽으로 간 밥 먹고 우린 우리 쪽으로 밥 먹고 오늘 갈란 밥 먹었어 엄마 쪽엔 몇 명 간? 우리 쪽엔 여섯 명 우리 쪽엔 여섯 명 다른 쪽엔 다섯 명 다른 쪽엔 다섯 명 또 다섯 명이 또 갈란에 가난 또 다섯 명이 네 명 여러 가지 갈란 суд음 2 2 3 2 10시부터 비 왔지 한 10시부터 비 왔나? 비가 계속 오더라 응 비는 계속 가라 자 오늘도 당분이 멸치 않고 짠 것 같다